한국대회 고마워! 고마워요! 지금까지! 안녕하세요 맞다 사진 찍어야 돼요 문화는 사진 한번 찍어야 돼요 맞다 맞다 우리 사진 찍어야 돼요 사진을 찍어야 돼요 자 우리 한국대회 학생 여러분 너무 앞으로 밀지 말고 다같이 사진 한 장 찍고 갈게요 앞으로 보시죠 안 된 것 같아요 자 사진 찍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잠깐만 자 사진 찍겠습니다 다들 효이 해주시고 하나 둘 셋 찰칵 우리 핸드사인 이거거든? 이거 되는 사람 검지랑 붙이고 다들 아이큰스 완성! 예스! 하나 둘 셋 찰칵 고맙다 진짜 잘 오고 간다 감사합니다 우리 멤버들 여기를 근데 찍어달라고 그러셨어요 사진 찍어도 이거 이거 돼요? 이거 돼요? 그렇지 여기는 라이트가 없어서 여러분 프레쉬 좀 켜줄래요? 여러분 프레쉬 켜주세요 자 다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철컷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철컷 고마워요 여러분들 고마워요 여러분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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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